고장난 LG 빔프로젝트를 번장해서 구매했습니다. 2만원 주구요. 판매자가 정리를 하다가 빔프로젝트를 발견했고 전원은 들어오지만 작동이 안된다고 하길래 아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결제! 수리가 뭔지 지대를 보여주려니까 다 죽었어 그냥. 구매한 빔프로젝트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220V 전원을 주입하고 전원 버튼을 터치 빔프로젝트에서 쏴주는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출력되는 영상에 빛을 쏴주는 램프가 켜져야 하는데 빛을 쏴주는 램프가 켜지지 않아 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문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볼트를 제거하고 램프 뚜껑을 제거 야 이거 담아요. 아니 램프 어디갔어? 아니 이게 아씨 알사장한테 알맹이보리라고 해. 야 그리고 나 뭐 없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호환용 램프를 껍데이까지 통으로 구매 아 이거 램프 꽂았는데 되면 또 주워먹는 거라고 혹시나 주워먹는 거 아닌가 싶어 램프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나이스! 아삿! 형이다!